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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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 선배님의 이거죠. 선배님의 이거죠. 백파선 러비빨 해피 선데이 여기 해피 선데이라고 써있어 좋은 날 예수님 좋아는데 왜 좋지 버릇 이거 뭐 말이죠 러피 발 기 수버 허 구주 서빌 양 이슈 각 기 샤리 버릇 수 수구 닌 버스 두어 거 러가내 게 에 벗드 다 거 거 거 게 모 하 바로 러가 후 다 어르 두 비 다 맨 디디 깨세 뭐 이스 헛다 에이기 어떤 이야기인지 알려줄게요 왜 하는지 알아요 이것도 알고 왜 이래인지도 알아요 알려줄게요 사람들이 말했어요 우리 예수님 시체에다가 항류를 뿌리다 그리더니 특판색 사람이 말했어요 제일 앞에 있는 사람 근데 향수를 못 뿌릴 것 같은데 여기에 예수님 무덤이 와서 엄청나게 큰 도를 막았잖아 그 다음에 여기를 지키는 사람도 있고 우먼 우린 꼭지 않을거야 계속 다들 놀랐네요 크리스가 두 번째 사람 세 번째 사람 어떻게 해요 그러면 우린 어떻게 해 다함이 폐지 5. 6. 6. 8. 8. 10. 10. 12. 13. 14. 14. 14. 15. 14. 15. 갑자기 군대에 받았더니 무덤의 문에는 그냥 넘겨져 있었고 그다음에 군사들이 없었어요.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한겨리보다 좀 더 가까이 갔는데 십자가 없어진 거예요. 그러더니 천사가 나타났어요. 그래서 여자들이 깜짝 놀랐어요. 그래서 천사가 말했어요. 무서워하지 말라. 예수님은 살아나서 여기에 없는 거라고 했어요. 다음 페이지. 그래서 아직 다 안하려고 그러네. 이렇게 했어요. 그래서 천사들이 이렇게 말했어요. 예수님 진대들한테 이 말이 전해라 라고 했어요. 그래서 전화하러 가시죠. 다음 페이지. 찾으세요. 찾으세요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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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longitud dobre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